오늘 도착한 크루즈입니다 예 오비테이션 스틴즈라는 데인데 오늘 다섯 분의 한국팀이 오는데 배 정말 크네요 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저도 꼭 한번 크루즈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바다 풍경입니다 1번 크루즈팀입니다 으 으 으 2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